ㄹㄹ뚜 ㄹㄹㅇ ㄹㄹㄹㄹㄹ ㄹㄹㄹㄹㄹㄹㄹ 쭁~! 우리 큰일 났어! ㅎ해이긴 해 jer 단 진짜 돈 많이 못 모았어 우리 나중에 결혼하려면 집도 사고 내가 사고 가구도 사고 가구도 내가 사고 웨딩드레스도 이쁜 거 웨딩드레스 내가 만들어주면 되고 이쁜걸로 세상에 하나뿐인 걸로 나는 할아버가 그래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우리 결혼 이대로면 못할 것 같아. 아니야! 나 너랑 결혼할 거야! 무슨 얘기 있어, 너! 아니, 돈은 모으면 되지! 나 돈 못 모을 것 같아. 우리 결혼... 하지 마요, 좀. 너 지금 뭐하냐? 너 지금 매일 꿈과 희망을 짓밟는 소리 하고 있냐? 나는 꼭 소랑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고 싶은 꿈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돈 모는데 도대체... 그러면 또 통장 외역 좀 한 번 봐보자. 봐봐! 봐봐. 우리 결혼하기 어려울 것 같아. 좀 어려울 것 같아. 장난이야. 쏘가 쓴 걸 보니까 반려동물 사용 내역이 많네. 강아지는 사랑해. 그건 나도 알지, 당연하지. 아, 진짜 막막하다. 아니야. 아, 근데 쏘! 우체국에서 강아지 관련 카드가 나왔대. 그거 그럼 우리 내일 한 번 알아보자. 같이 가는 거야? 응. 우리 결혼해야지. 그럼 내일 같이 가보자! 알겠어. 그만 뽀뽀해. 아, 싫어. 저희는 수원 우체국에 도착했습니다. 진짜 가깝다. 그러니까. 또 가방 내가 들어왔어. 여러분 내 가방 들어야 돼. 당연하지. 일단 번호표부터 뽀뽀 기다리자. 가방. 대기인지 한 명이네. 다행이네. 다행이네. 고객님 안녕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반려동물 혜택되는 카드가 있다고 우체국에 들어가지고. 오늘 출시된 우체국 라이프 플러스 체크 카드인데요. 상품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여기에 보시면 반려동물에 대한 캐시백 할인이 높습니다. 진짜 있네. 말 안 믿었지. 두 분 커플 같으신데 좋아하는 스포츠 있으세요? 운동 삼아있긴 한데 볼링. 볼링도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볼링도 반려동물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높은 캐시 할인율이 있는데요. 우체국에 오늘 출시된 따끈따끈한 신상품. 역시 신상이 좋아. 나 이 카드 만들어 가겠다. 혹시 그리고 다른 할인이나 또 혜택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 건강검진을 꾸준히 다니시는데. 혹시 그런 병원에 대한 할인이 되는 카드. 아,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오늘 똑같이 출시된 우체국 라이프 플러스 신용카드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병원에 대한 할인율도 높습니다. 우체국에 이렇게 좋은 상품이 있다고 추천해 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날 잘 잡았는데. 타임이 짱이다, 진짜. 아, 그런데 우체국에 방문하시기가 곤란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저희 구독자분들은 가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이에요. 포스트 페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 어플을 다운받아서 간편하게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그니까. 어플로도 그냥 가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우체국에서는 가능합니다. 두 가지 상품에 대해서 만족하셨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카드가 발급이 되었는데요. 디자인도 예쁜 우체국 체크카드입니다. 체크카드 내 거야. 아니, 잠깐만. 너무 예쁜데? 그니까. 우리도 이제 우체국에 카드 있나? 다음에 또 우체국에 좋은 상품들이 있으니까요.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며칠 뒤에 받을 수 있다던 신용카드도 드디어 왔습니다. 진짜 너무 예쁘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버튼을 딱 누르면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진짜 신기하죠? 온라인 쇼핑? 대박. 대형마트? 편의점? 반려동물? 반려동물? 제일 중요하지. 맞아. 근데 이제 우리 이거 라이프 플러스 카드로 그나마 강아지들 건강검진한테 좀 도움 되겠다, 확실히. 난 진짜 이제 너무 좋다. 우리 엄마 홈쇼핑 사지 못한? 효도는? 아주 좋아. 제가 결제해드릴게요. 장모님, 제가 홈쇼핑 결제해드렸습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니네. 하지만 저한테 우체국 카드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이제 레저스포츠 할인되니까 같이 헬스장도 온 거 갈까? 헬스장? 여보, 하고 싶다며 같이. 왜? 또 마음이 바뀐 거야? 아까 보니까 수영장도 혜택이 있더라고. 근데 난 그게 아니라 수영장 가는 건 없는데. 진짜 안 돼! 알아요. 왜? 왜 말하지 마. 같이 쌍장 가자. 싫어. 그리고 우리 쏘지기분들도 우체국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만들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알뜰살뜰하게 돈 모을 수 있으니까 나랑 결혼할 거지? 응. 그럼 우리 앞으로 돈 열심히 모여서 10주년한테 결혼하자. 사랑해. 나도. 내가 더 사랑해. 고마워. 나랑 결혼해준다 해서. 알UAGE ventilation oats 오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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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